일어나! 고혜리, 고혜리 부르는데 그 다음에 척, 척 잡아갖고 쪽! 이리가 앉기에는 야, 갖다 줄게 어? 고혜리! 집어디가 데려다 줄게 밀쳐가 이렇게 밀치고 이렇게 밀치고 나서 약간 눈에는 기태형으로 보이는거지 기태형으로 내꺼야 내꺼 아양을 떨어도 되고 기태형한테 내꺼, 내꺼 마지막에 찜껑을 딱 해주고 내꺼다 해리고, 일어나 집에 가자 해리고, 일어나봐 너 잘